여러분 해외에서 이 구호를 맺힐 줄은 몰랐습니다. 해외 불쩍을 하는 신고식! 자, 여러분, 오늘 아이즈원이 드디어 불의 명곡을 찾았습니다. 우리 아이즈원의 첫 번째 신고식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인주 씨, 어마어마한 개인기를 가지고 있다고? 심벌 치는 원숭이, 장난감 그거. 궁금해. 도희료부터. desired aspect is or anything so do I take this role in my role? 이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. 암호 음악에 틀면 다 춤이 가는거죠. 어떻게 다른 춤을 추걸까요. 좀 하죠, 그게.